정부가 전국 빈집 실태 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합니다. 정부는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빈집에 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당국은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,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